2부입니다. 1부는 고정디컬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럼 봅시다. 앞으로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김장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특히 너 뭐냐? 바보냐? 아니 거기서 그럴 말을 왜 하냐? 이런거요. 네 이젠 저도 그게 참 바보 같았다는 걸 잘 알겠습니다. 근데 억울한 면도 있어가지고 핑계를 좀 대보자면 제가 지난 본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집은요. 김장은 아니 안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김장이라는거 이걸 직접 경험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지에 대한 뭐랄까 어떤 정량적 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별다른 거부감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반대였죠. 나중에 가족이 될 분들과 무언가를 같이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나한테도 좋은거겠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했었고 거기다 음식 솜씨가 좋은 어머님한테 이걸 미리 배워두면 더 좋은거 즉 금상첨화라고 여겼어요. 과거에도 그랬죠. 김치같은거 가져다주시면 감사 인사는 물론이고 제가 먼저 어머님 다음엔 같이 김치 만들고 싶어요. 이러면서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거짓 아니구요. 진심이라구요.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도 김장 이야기가 나와서 그냥 저도 해보고 싶었다 라고 했을 뿐이에요. 왜 화를 해? 물론 제가 했던 이 말이 현 상황에서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불필요한 말이었던거 알아요. 여러분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당시 기준으로 내일 즉 오늘이죠. 김장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던거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났던거 좀 더 정확한 이유는 김장 자체가 아니구요. 그 일정을 미리 고지해주지 않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다음 날 같이 하자! 이런 태도, 즉 통보, 이것 때문이었다구요. 가족간에 편하게 지내는 거야 물론 좋겠지만 이런 행동들, 즉 통보는 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무시라고 느꼈어요. 뭐 결론적으로 저는 오늘 몸이 아파서 김장에 참석하지 않았고 남친과 같이 이 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하며 공감과 더불어 사과도 받아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남친의 입장에서 본 어머님의 진정한 그 의도를 이해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구요. 그리고 남친 나이 물어보시는데 저보다 10살 많아요. 왜요? 뒤에 후기 하나 더 있어요? 댓글 1번? 니아! 지금 니가 쓴 추각을 말이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거 너 스스로도 알고 있죠? 뭐 어쨌든 본인 결정이니까 꼭 결혼까지 하세요. 2번? 그래 그래 나이 많은 아저씨를 만나는 정신머리니까 내일 김장할테니까 자고 가라! 라는 그 멍멍이 소리에도 욕을 하는게 아니라 해보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런 말이 나오는거구나. 아니 어떻게 10살 연상을 만날 수가 있어? 어이쿠 대단해요! 3번? 헐! 지팔지권 10살 차이라니! 너를 어쩌면 좋니? 이러다 나중에 이혼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아니 지금 지를 일꾼으로 보고 있는건데 이걸 몰라서 물어? 정말이야? 도대체 뭘 어떤 의도를 이해했다는거야? 그래 니가 말해봐라. 니 시어머니 무슨 의도인데? 얘? 뭐요? 진정한 의도? 진정한 의도? 쓴이 왜이래? 미친건가? 5번? 아 됐고! 나는 지난 본문에서 이미 다 알아봤지! 김장은 처음이라 해보고 싶었어요! 김장은 수육이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꿀꿀꿀꿀! 진짜 저 멘트가 저 멘트가 진짜 압권이었죠! 한심해! 아니 그거 남이 해준거니까 맛있는거지! 니가 하면 맛있겠냐고! 아우 멍청하다 진짜! 꿀꿀꿀! 내가 다른건 모르겠고 있으니 머리가 나쁜거 하나는 확실한거 같아요! 보통 푼수처럼 할말 못할말 못가리는 애들이 그래! 지능이 떨어지거든! 내가 진짜 많이 봤지 너같은 애들! 꿀꿀! 7번? 아니 나이가 열 살이나 어리다면서 어지간히 처지나보니 동네 똥깨도 안 물어갈걸 좋다고 물어가고 있어! 꿀꿀! 김치 받아 먹으면서 나중에 저도 같이 김장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이랬다면서! 그런데 그런 너에게 김장하자! 라고 했다고 화를 낸거야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그지같은 경우야! 아 물론 그 일정을 공유 안한건 잘못이지만 너도 평소에 한 말이 있으니까 어머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거 같은데 왜 이렇게 글까지 써가지고 난리야? 사람 앞뒤가 너무 다르다! 뭐니? 후기! 그래요! 어차피 글 쓴거 제 생각 몇자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열 살 차이에 남자가 재산이나 능력이 훨씬 더 좋고 여자인 저는 고졸에 혹은 기우는 집이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런거 절대 아니라고요! 아니 조건만 따지고 보면 즉 현재 연봉이나 학벌 등등은 제가 남친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팩트에요! 그냥 사랑하니까 만난거고 그렇게 같이 미래를 꿈꾸고 싶지만 제 스스로가 아직 결혼준비가 덜 된 상태다 보니까 우선 동거를 먼저 하면서 그렇게 같이 미래를 그려나갔던거에요! 그리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냥 평범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물론 예비시댁에서 넉넉히 준비 비용을 제시해 주셨지만 그냥 거절했어요! 왜? 우리 두 사람만의 힘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나이가 많이 어리다고 해서 남자가 우쭈쭈 해주는거 절대 바라지 않고요! 그저 똑같은 사람 서로가 사람 대 사람으로 평등하게 함께 서로를 의지하면서 도우며 사는게 진짜 부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저보다 절대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야 하며 뭐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하고 살아요! 아 물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선 사람의 댐댐이가 먼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댐댐이가 우선인 저를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 남친의 모습을 확인해서 더 속상했던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 글을 작성했던 거라고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여자라고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용을 해야 할 건 해야 하고 인정할 것도 인정하고 싶어요! 잘못을 했으면 깨닫고 또 그때그때 배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김장철인데 강제로 고통받는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글 써서 그냥 해보고 싶은 마음은 뭐랄까 그냥 제가 아직 뭘 몰라서 또 뭐든 경험하는 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요! 그런 철딱쓰니가 썼다고 생각하세요! 의견 주신 거 하나하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남은 주말들 좋은 시간 보내세요! 댓글 1번 그러니까 추가를 요약하자면 쓴이보다 학벌도 능력도 좋지 않은 그러나 나이는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 예정인데 심지어 남자 쪽 대접도 좋지 않다! 이 말 아닌가? 게다가 남자 인성 꼬라지도 별로인 것 같은데 어? 어디가 좋다는 거야? 어디가? 보통 사람은요! 결혼 전에 이러는 걸 보면 헤어질 생각을 하거든 그 고민을 해! 근데 이렇게 대충 사과만 받은 거 보면 그냥 모질인 것 같아! 응! 잘 가! 이득글 그래도요! 방생을 안 하는 게 세상 모두에게 이득이에요! 2번 이슨이는 아무래도 주변에 진심으로 걱정하고 생각해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는 거겠지 또 남자도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이렇게 판단이 흐린 여자 일부러 골라서 만나는 거고 혼미한 것들 말이지 쓴이가 괜찮은 여자였다면 과연 저렇게 대접을 했겠냐 이거지 내 말은 이거 보여줘도 어? 남자가 미안하다 이러면 이 쓴이 바로 쪼르르 달려갈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마음 같은 거 써주지 않아도 돼요 지난 본문이 좀 지워졌거든요 제가 다 못 찾았어요 아마 남자한테 보여줄 거다 뭐 이런 말을 했었나 봅니다 이 댓글은 그 중간쯤에 있는 댓글인 것 같네요 2번 미친! 후기가 더 웃기네 끌 끌 끌 자기는 사람 댐댐이만 봐서 능력도 자기보다 별로고 나이도 10살이나 많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지만 자기를 배려 안 하는 남친에게 화가 났다 아니지 배려는 안 하는 남자지만 사람 댐댐이는 좋다 뭐 이런 건가 그래 그래 수영 많이 참았고 꼭 결혼하세요 3번 세상에 후기 글 보니까 더 멍청해 보이니 김장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래 이게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힘든 거라는 게 정량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랍니까? 어? 같은 무게라도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든 거야 그래요 앞으로 쭉 그렇게 지발 짓곤 하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쓰니 내가 봤을 때 성격은 무난하고 좋아 보여요 어디 가서도 트러블 같은 거 잘 안 일으킬 타입이야 그건 인정하겠어 그런데 말이지 이런 케이스는 본인처럼 무던하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 꽃밭 지속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이런 귀지같은 빌런을 만나놓고도 감지도 못하고 상황 파악도 못하고 허허시실하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 집안이랑 얽혀가지고 매운맛 오지게 보고 뒤늦게 멘탈 박살날 게 눈에 흔히 보인다 이 말이야 남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 전부 다 설렙지 밟았고 성격 그지 같아가지고 그런 거 같고 다 그렇게 보이죠 아마 니네 시댁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요령이 없고 성격이 나빠서 그런 거 같다 나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네가 아마도 참고로 저요 시부부는 없는 사람이지만 시고모 삼촌분들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분들이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뭔가 느낌이 오지 않니 4번 내가 후기를 보기 전에는 굳이 언급을 안 했는데 후기 보니까 안 되겠다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아 아니 10살이나 많은데 능력은 떨어지는 늙은 남자를 왜 굳이 만나는 건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네 사람 댐댐이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네가 전에 쓴 걸 보면 네 남친 인성도 그닥이야 그 또래 남자가 연애를 안 하거나 결혼을 안 하는 거라면 비혼이 아닌 이상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굳이 굳이 도태인과 붙잡아가지고 결혼하는 걸 보면 왠지 쓴 애도 외모든 뭐든 간에 뭔가 큰 하자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이지 설령 그게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야 6번 후기 보니까 나는 잘났고 어른 공경하고 예의도 바르다 이랄지 그래요 꼭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라 이 말이야 나중에 다시 척이 와가지고 나 왜 안 말렸어 이러지 말고 알았지 7번 아니 추가 글의 절반은 전혀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내용들인데 구구절절하는 거 보니까 아휴 앞으로도 많이 힘들겠다 10살 차이지만 돈 보고 팔려가는 거 절대 아니다 내가 학벌이랑 수입이 더 좋다 앗 근데 10살 아래인 사람보다 돈도 못 버는 내 남자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능한 건 아니고 댐 댐이가 좋아요 지금도 봐봐라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으면 오해받는 느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이 든다 이건데 이제 이걸 평생 겪는다고 생각을 해봐 사람이 자기 지심이 점점 삐뚤어지는 거 이거 진짜 순식간이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쓴이는 남친이 댐 댐이가 되고 좋은 사람이다 하는데 그런 사람이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저만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본가에서 긴장을 한다는 걸 과연 남친이 몰랐냐는 거지 제가 봤을 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남친은 같이 가서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속인 게 아닌가 물론 뭐 제가 너무 멀리 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과를 했다는 것은 여친이 도망갈 수 있으니까 또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글쎄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내가 뭐 썩은 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화이팅 감사합니다